영어미술 아트기도가 제공하는 art and phoenix.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phoenix art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phoenix e, 미술 영역은 egg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영어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어와 미술을 함께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phoenix art는 아트기도에서 연구개발한 영어와 함께하는 미술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하게 하고 영어를 좀 더 노출하게 합니다. phoenix art는 미술과 영어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서 알파벳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인지하게 됩니다. phoenix를 통해 읽기, 쓰기가 기초가 되구요. phoenix는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읽기나 쓰기, 스펠링 향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죠. 여기에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요. 어린이들은 자아내, 운해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김희영 영어미술지도 교수로부터 배출된 영어미술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아이 단원을 미술과 영어로 접목한 이모전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explain to yourself.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번엔 what are the sunny weather? 하지요. 해요. 없습니다. 해요. 하지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이제 읽어만요. 이 시각 세계는 뭐예요? 한국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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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ㄹpier ㄷㄷiyor ㄷㄷㄷ Cathedral ㄷㄷㄷ ㄷㄷ 컷 ㄷㄷ ㄷ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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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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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 E, what does E sound like? E, let it hear that you're talking. E sound like E, you know? A.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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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lephant, elephant. Do you know? Elephant. E sound like E. Elephant. E가 어떤 소리가 나죠? E는 고. A. This is an egg shell 이라는 문장을 표현하셨고, 이 단원에서는 Egg shill 이 메인 준비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어린이 1인당 한 명씩 포장된 에그쉘을 준비하셨습니다. 글루 에그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동작을 본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이 에그쉘을 붙이는 작업 시 풀을 글루를 아이들에게 주면 너무 많이 사용하고 떡지떡지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어린이들에게 풀을 발라주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이 미술 작업을 할 때 배경에서는 이에 관계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단어들을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크쉘을 하는 와이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어와 그림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미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창의적 사고와 예술의 재능을 키우실 수 있으며 언어 능력도 함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미술 아티키도가 제공하였습니다.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문화센터 영어미술 지도자가 되시길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티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